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1세대 1주택자로 향하는 부동산 규제 그동안 고가주택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 비과세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9억원 넘는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점점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세택을 축소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형주택으로 한다면 전형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3평형이라고 얘기하죠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소득의 소득세라든지 범위세라든지 세 감면율을 지금 4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는데 3년짜리는 30%에서 20% 이거는 이제 1년 유예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 8년짜리 장기죠 75%에서 50%로 좀 축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세대 1주택자들도 점점 소득에 대한 부분도 과세를 점점 많이 하겠다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이 변경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최대 지분자만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약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게 자 예를 들어서 51대 49 지분이 49만 돼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50대 50이어도 예를 들어서 연장자 연장자만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연장자가 아닌 분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공유지분이 30% 넘게 가지고 있을 경우는 소수지분자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5대5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연장자가 아닌 거라고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구도의 지분투자가 주택수에서 굉장히 어떤 그 세율상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 지분 30% 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쇠를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지분을 이제 29% 부부끼리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거나 기준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은 뭐 이런 어떤 여러가지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개정되는 이 세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게 바로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지금 이제 규제가 어쨌든 간에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자 2018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양도세 중가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를 하겠다 해서 2017년도부터 다주택자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중가를 하겠다고 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집값이 이게 잡히지 않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는 1가구 1주택 고가 주택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또 계속 세금에 대한 구제를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시행되는 9억 이상의 주택에 양도를 할 때는 2년에 거주 요건을 갖춰야 총 기존에 장기보이특별공제가 8년 보유를 했을 때 10년 보유를 했을 때 80%까지 됐던 게 9억 원 이상은 1주택이니까 9억 원 이하는 비과세가 되겠죠 그걸 이제 2020년 양도분부터 내년 양도분부터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15년에 80% 그렇지 않으면 이제 15년에 30%까지만 해주겠다 이건 뭐냐면 고가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세금 규제를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발표한 게 또 이 부분입니다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향하는 부동산 규제인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점포 겸용주택이라고 해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의 꿈이었죠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1층에 상가 놓고 2층에 뭐 전호세 주고 내가 뭐 3,4층에 사겠다 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임대업자인 이게 꿈인데 이런 임대업자에도 어떤 규제 칼날을 지금 들이댔다 수수료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겸용주택 그러니까 주택 플러스 상가죠 이게 현행에서는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 면적이 넓으면 상가 면적보다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관제한다 이게 무슨 혜택 있죠? 그렇죠 1세대 1가구 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혜택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개정을 해서 2022년부터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혜택을 주겠다 그걸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장비보호의 특별공제 80%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가 부분은 어떻게 되냐 15년에 30% 일반 세율대로 하겠다 상가 주택은 보유기관이 많이 있어도 장비보호의 특별공제는 해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폭여 명 상가 주택을 가시는 분들의 세금은 양도세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수익률은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률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부수 토지라고 합니다 부수 토지가 뭐냐 주택을 깔고 있는 지금 토지입니다 주택이 짓는 토지 이게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가 지금 주택으로 양도할 때 같이 세금 혜택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20평을 갖다가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100평까지, 토지 100평까지는 같이 비과서를 봅니다 우리가 토지 1만평에다가 집 20평짜리 지었다 그래서 다 주택으로 간주하고 다 세금 혜택을 버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현행에서는 5배 정도인데 개정분부터는 3배까지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건축 면적의 3배까지만 앞으로는 양도할 때 주택에 대한 부수 토지로 세금 혜택을 버는 거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뭐죠? 지방 땅 같은 경우는 부재지주라고 하죠 부재지주는 6에서 42%에서 플러스 10%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 부재지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